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 광야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광야 40년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훈련시켜 나가시는 그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이 광야 생활의 시작의 1차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광야의 40년 광야 생활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통이었고 저주였고 징벌이었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 후반부터 16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라고 너를 인도하여 내셨고 너를 위하여 물을 내시고 너를 위하여 만나를 먹이신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라고 모세가 회고하고 있는 거죠. 즉 40년의 여정이 어떠한 징벌이나 진노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또 그 이유와 목적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계획이 무엇이냐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돼 이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돼 그 땅 그 땅의 우상문화 그 땅의 영적인 배경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들이 이 여호와 신앙 이걸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40년 동안 계속 훈련시키셨던 거죠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할 때 너는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으니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의 문화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계속 시켰던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기도 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시고요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받았던 훈련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이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그런 훈련처럼 뭔가 가난 정복전쟁을 해야 되겠으니 그들에게 체계적인 군사 훈련을 시켰던 것이 아닙니다 전쟁 이후에 그들도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데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어떤 정치, 경제, 행정 이런 훈련을 받았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어떤 군사나 정치나 경제당 행정에 전혀 문외한 여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훈련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고 또 그 사실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보면 당시에 가난 땅은 물론이고 당시 이루고 있던 그 나라를 이뤘던 그 많은 민족들과 비교해 보면 조직도 굉장히 엉성했고요 마땅한 군사체계가 있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번듯한 무기가 있었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데요 아이성 전투를 빼놓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연정, 연전, 연승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고요 사사시대를 지나 국가를 세우기에 이르는 거죠 도대체 그들이 받은 훈련이 무엇이었고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냈기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역시 어떠한 훈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만남과 현장을 살리고 정복해서 주위에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것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구름이 그 성망에서 떠오르면 가는 거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구름이 멈추면 진을 치는 거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각 사람들에게 주신 그 직임 곧 사명을 따라 행하고 지키는 것이 이들이 받은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40년 동안 받았던 훈련의 핵심이었고요 이 훈련대로 백성들을 연단시키셨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자,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고 가정의 기준이고 생활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또 주위 세상의 소리나 문화나 기준에 의해서 내가 가고 내가 멈추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즉시 멈추고요 그 멈춤이 하루이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냥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을 내 어떤 것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했다라는 거죠 즉 음성을 듣고 가고 말씀을 따라 멈추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훈련을 계속 40년 동안 반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훈련만으로도요 그들은 40년 후에 당시에 철병거로 무장한 가난 칠족속과 싸워서 승리했고 그 땅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세웠고요 궁극적으로 언약의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예비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되어지는 것이라면 성령의 인도는 다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는 것과 내가 멈추는 것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성령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다 그럼 뭡니까? 우리 남은 한 주간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상황과 모든 현장에서 영적으로 깨어 영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 내 앞에 어떠한 문제의 사건이 펼쳐졌던지 뭐 하냐 가장 먼저 기도와 찬양으로 빛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즉시로 순종하고 즉시로 나아가는 그럼 되는 거죠 뭐냐 말씀대로 따라가는 훈련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 받아야 되는 훈련이고 또 우리 인도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나와 내 후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서 이 시대 가운데 구원 받기로 작전한 모든 영혼들 가운데 나의 선택이 나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멈출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겠죠 그럼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멈추는 영적인 체질을 갖추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사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영적 시스템 우리가 사는 것은 떡이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저도 그랬었는데 이 구절의 의미를 단순히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생명에만 국한시켜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에 필요한 건 그래 양식 빵이 아니지 맞아 말씀이야 내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빵에는 안 돼 맞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내 영혼이나 내 영적인 생명에만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단편적인 거라는 거죠 오히려 이 구절이 의미한 바가 무엇이냐 너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너의 육체적인 생명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관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만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나의 영생만이 아니라 나의 육체적인 생활과 생명까지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려지는 공급하시는 매출하기든 그들이 생산활동을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대로 공급하시고 그들이 생존했고 그들이 살아갔음을 체험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만큼 말씀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것을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공급하시고 지키셨는지 확인했으니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너의 육체적인 만족이나 공급이나 풍성을 위해 바알이나 아세를 섬기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라 특별히 여기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원어적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란 의미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모든 것 즉 일반적으로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지지만 더 넓게는 어떻게 해서든 그의 백성은 먹이시고 기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즉 말씀과 능력 말씀의 능력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붙잡고 가장 먼저 채워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그 시스템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영적인 시스템을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놓여지는 수많은 선택과 그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넉넉히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이번 WRC 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영적 시스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의 신분을 붙잡고 가는 길에 인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며 가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그렇게 현장으로 갈 때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오직 유일한 한 길인데 어떤 길이냐 성삼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배경 누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 누리고 삼시대 살릴 능력 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주시대 살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가지고 세 가지 뜰 준비하면서 CVDIP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오직 유일한 한 길 그것이 바로 영적 서밋의 길 이라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대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으며 흑암에 빠진 자를 건져내어 치유하는 이삼질 치유 서밋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니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미래로 이 미래를 가지고 앞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내 안에 그리고 현장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의 길을 가며 미래를 앞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세워야 될 절대 망대요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럼 오늘도 절대 망대를 세우러 현장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따라가는 훈련을 통해 내 안에 말씀으로 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바로 나를 맡기고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나를 그대로 맡기는 게 믿음이겠죠 그래서 다용사님께서 신앙생활이 뭐라 말씀하시냐 예전에 신앙생활은 번지점퍼와 같다 맡기고 의지하고 뛰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온몸을 맡기고 나의 생각을 맡기고 나의 마음을 맡기고 나의 영혼을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안에 안기는 겁니다 즉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여 얼마나 빨리 맡기느냐가 믿음이고요 얼마나 나의 많은 것을 맡기느냐가 믿음이겠죠 그렇게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와 선물로 다 주셨구나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나는 뭐 하면 되겠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예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kita 5번 하나님 하나님